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틴 에피투의 안도 경력을 맡은 배우 신윤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틴에서 차린 역할을 맡은 배우 이재재라고 합니다. 도경이는 뭔가 뺀질거리면서도 타고난 아이디어를 자랑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뭔가 능청스럽고 귀여운 매력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차아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보잘것없는 자존심 덩어리 악바리 노력파 친구고요. 도경을 좋아하지만 자신을 친구로만 여기는 모습에 매우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여자 주인공이 하린이와 어떤 케미를 만들어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경이와 하린이의 케미를 꼭 지켜봐주세요. 제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Sek. 뭐äng 시ax Kentucky. 다들 열심히 하고 싶다. 너무 화이팅. » 오늘은 샷머들을 열광합니다. Мыiędzy visual Sail Home cut H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